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서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애는 원천세 신고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급명세서는 사업장에서 어떠한 소득자에게 어떤 종류의 소득을 얼마만큼 지급했는지를 그 내용을 제출하는 겁니다. 특히 2019년도 저소득 근로소득자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용근로자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자는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연 2회 별도로 간이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새로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간이 지급명세서는 우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자들의 소득을 좀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자, 제출 대상자와 안내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출 대상자를 살펴보시면 상용근로자 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제출 대상자인데요. 밑에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면 일용근로소득과 좀 비교해 볼 만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런 간이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기존에 제출했던 것처럼 각 분기별로 4월, 7월, 10월, 다음에 1월에 따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이 간이 지급명세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간이 지급명세서를 연 2회 제출한다고 해서 기존에 제출했었던 연단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별도로 2회 제출하고요. 또 별도로 연단이 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기한은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에 1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내용은 우리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서식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기 근무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의 내용이 들어가겠는데요. 기존에 제출했었던 연단이 지급명세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반기별로 제출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총 금액,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반기별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과세소득과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등과 같은 비과세소득을 분류해서 신고하는 부분도 동일하고요. 다만 조금 다른 부분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정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서 확정된 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출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앞에 간이 지급명세서라고 간이라는 글자가 붙었다고 해서 이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산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미제출 금액의 0.5% 가산세 있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는 50%만큼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제출 방법으로는 홈택스에서 제출하실 수도 있고요. 세무서에 방문해서 제출하시는 방법 그리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세무서 방문하는 방법은 모든 사업자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직전 사업 연도에 제출했었던 지급명세서 매수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용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에 세무서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5분특강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